4학년 친구들 미술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상상 이야기를 그림자극으로 만들기 입니다. 조금 전 국어시간에 여러분이 상상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등장인물들과 배경을 그림자극에 필요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림자극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벤과 윌리엄과 자전거 요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만든 주인공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소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림자극에 필요한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조금 두꺼운 종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검정 도화지를 썼는데 여러분은 조금 두꺼운 상자를 이용해도 좋고 그런 종이에다가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전거 바퀴 같은 거는 가위로 잘랐어요. 자른 다음에 다시 테이프로 붙였으니까 너무 꼼꼼하게 자르겠다고 위험한 칼을 사용하거나 하지 말고 가위로 자른 다음에 끊어진 부분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림자로 비추기 때문에 이런 연결 부위는 빛이 다 통과해서 그림자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에 나무젓가락도 하나 받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등장인물과 배경을 이렇게 조금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표현한 다음에 나무젓가락이나 기다란 다른 빨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아주 근사한 그림자극에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그리고 배경으로 필요한 집이면 집, 나무면 나무 이런 배경들도 모두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엄청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정성을 쏟아서 예쁘게 만들어준 거 선생님에게도 보여주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